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 설계사 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이들 3명의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들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맡아 시공하던 중 연약 집안이 발견되자 347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재료비 등을 조작해 200억 원가량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